이제 옆에 보시면은 문자가 뜰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제가 한 30초 정도 드릴 거니까 잠깐 멈추시고 1번 문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랑 보기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질문이랑 보기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자, 다들 문제 정확하게 읽으셨죠?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순서대로 풀어나가도록 합시다. 자, 준비하시고. 고고씨. 질문이랑 보기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일단 이 정도까지 해가지고 문제 푸실 텐데 어떠셨나요? 약간 스터리를 알고 듣는 거랑 모르고 듣는 거랑 조금 다르지 않나요?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오늘은 조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짧게 빠르게 포인트만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What product? 무슨 제품들이 지금? 스피커스, 디스커싱. 얘네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대화의 주제. 그렇죠? 목적 같은 것들. 자, 이 친구는 크게 해석할 필요는 없이 그냥 포인트 찍고 가시면 좀 좋은 문제. 그렇죠? 자,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Hi. I just talked to a store technician and he said I should see you. I'd like to return this laptop computer I just bought. 자, 뭐라고요? I'd like to return this laptop computer I just bought. 뭐를 지금 리턴하고 싶다? 이 랩탑 컴퓨터를 하고 싶다. 와우. 직접 언급해줬어. 너무너무 땡큐한 문제였죠. 그렇죠? 자, 그럼 다음 거 한번 가봅시다. 이제 고객의 말에 따르면은 제품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네요. 자, 갑시다. A, B, C, D. OK.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The laptop won't turn on. 뭐라고요? 지금 랩탑이? The laptop won't turn on. won't turn on. 그렇죠. won't turn on. will not 해주린 말 won't turn on. 켜지지가 않는데요. 이것도 되게 친절하게 지금 뭐예요? will not turn on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그렇죠? 자, 빠르게 찍고 일단 내려가보도록 하고. 자, 이제 마지막에 남자가 제안하고 제공하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나 한번 들어볼게요. 자, 갑시다. It's still under warranty, so I was hoping to get a replacement. I'm sorry about that. Let me get my manager's approval for the return. Mr. Reynolds, do you have a moment? Sure. How can I help? 자, 남자 등장했죠? 집중합시다. This laptop's not working. The customer would like a new one. I see. Unfortunately, this model is not working. The customer would like a new one. 자, 지금 in stock에 있다 없다? 없대요. Isn't in stock. 자, 더. 조금 더. But I'll have one ship to you directly from our warehouse at no extra charge. 자, 지금 남자가 뭐해준대요? From our warehouse at no extra charge. No extra charge. No extra charge. 추가적인 요금 없이 ship. 배송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자, 이것도 아까 우리 봤던 어떤 친구랑 같은 표현. Free 공자랑 또 똑같은 표현이겠죠? Free shipping. 찍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늘 한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단어를 아니까 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양한 쇼핑을 하고 반품을 하고 고장나고 할인을 받고 등등의 표현들 배워봤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 가서도 정답을 꼭 찍을 수 있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안녕. 안녕.